increase하고 increasing이 나왔고요 sieve은 disrupts하고 to disrupt가 나왔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일단 a는 that과 위치가 나왔는데 that하고 위치는 기본으로 관계대명사 하면서도 접속사 역할을 하고 하잖아 그치? 둘 중에 위치가 관계대명사라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지 불안전한 문장인지를 즉 이 뒤에 있는 노란색의 문장을 분석했을 때 위치로 됐다면 불안전하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보면 try to present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that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그 앞에 보면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 무슨 뜻이에요? 아이디어 생각,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을 뭐로 바꿔도 될까요? 제가 회색으로 바꿔서 동격이 되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번은 따르게 가겠습니다 비번은 but하고 all 쓰고 나와있죠 not only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motivate에 걸릴 수 있는 increase를 정답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죠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쓰여졌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c번을 볼게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100% 동사인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에 make cause라는 동사가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문장이 칠판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문장 안에서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요 make cause라고 하는 조동사 동사원형 맞지? 그러면 disrupt라고 하는 게 동사가 정답이 되면 이미 동사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대신 투부정사가 되면 뭐가 되더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의 오형식 구조가 되는가도 물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은 to disrupt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동격에 대해 b는 병렬구조 c는 동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봤다는 면에서 명확하게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social facili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돼요? 출발해도 돼요? 오케이 출발 사회적인 촉진화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은 the proper purpose and influence of social presence 아래 적게 있는 사회적 실제감을 제시하고 그런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social facilitation에 대한 접근법은 it's based on the idea다 대절이라는 생각 사람들이 최대한 가능한 최고의 appearanc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favor of impression 좀 더 호의적인 좋아할 만한 인상을 주고자 노력할 거다 라는 생각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좀 잘 보이고 싶어 할 거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전제를 깔았다는 겁니다 this being the case this being the case는 보라색 칠판을 좀 더 보시면 이쪽 보세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딱 썼잖아 쌤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인데 왜 ing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얘가 생략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정도의 if가 생략됐고 실제로 이런 구조의 조건의 부사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접속사를 없애고 이 동사에다 ing를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this와 다음 문장의 observer co-actors 이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시킬 수 없었던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얘는 그냥 해석하면 돼요 this being the case는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면 콤마 관찰자와 함께 행동하는 자들은 may not only 뭐 할 뿐 아니라 개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increase a person's senses embarrassment 만약에 퍼포먼스가 그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leads to failure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쪽팔림으로 이어지게 되고 쪽팔림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잘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실패는 it's not likely to happen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task is simpler or family one 쉽거나 간단하거나 친근한 일일 경우에 그럴 때는 실패를 하지 않죠 so that 그래서 증가된 동기부여는 it's sufficient to produce improvement 향상하고자 하는 향상을 만들고자 하는 데 충분한 것이죠 어려운 일 자체가 가끔은 실패되어지지만 하지만 초창기에는 적어도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cost by는 수동이니까 체크하셨고요 그러한 실패에 의해서 발생하는 쪽팔림은 may cause a stress or incong that interferes a sufficient intensity 충분한 강렬함과 인지적인 interference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여금 퍼포먼스를 disrupt 하게 하는 것이죠 의역하면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인지적인 왠지 막 다 이렇게 방해받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손 들어봐 이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친근하지도 않고 힘든 일인데 옆에 가서 야 동원고 가서 남고 앞에 가갖고 소리치고 와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아니면 야 너 선거운동해 너 비례 비례번호 찍어줄게 그거 안되지 힘들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내용의 맥락의 글로 전체적으로 social facilitation 사회적 촉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한다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문법으로 내용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